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은희 선생님과 또 김영우 선생님이 함께 또 레드카펫에 와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또 선생님들 얼굴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반겨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해서는 왼쪽부터 봐주실까요? 왼쪽 카메라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토를 진행해볼까요? 네 네 저희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관객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영화 배역진을 보니까 지금 와서 봤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데다가 또 제작진들이 우리를 초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좀 탄탄한 분들이신가 그래서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믿고 볼 수 있는 영화 아닐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기분으로 똑같이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네 혹시 그러면 우리 남은희 선생님도 여기 정승필 대표님이 나 그 아이캔스피크 할 때에도 제작하셨고 또 지난번 소풍이라는 영화 많이 안 보셨죠?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요 거기에도 제작을 또 하셔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관객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포토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희 왼쪽 포토 한번 봐주실까요? 왼쪽 봐주시죠 네 저희 지금 저쪽에 손 흔들고 계신 기자님들께 한번 네 이쪽에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앞에 네 맞아요 그쪽 쳐다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한번 봐주실까요 선생님?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른쪽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쪽까지도 함께 봐주시면 네 맞아요 그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퇴장은 왼쪽으로 도와드릴게요 왼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또 진심어리게 응원을 가득 담은 한마디를 해주셔가지고 Mickey Mouse